이번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전쟁 하면 여러분 뭘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참 유대민족이 참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유대민족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 가자 지역이 여러분 점령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놓쳤는데 한 분이 장교 출신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공박사 어떻게 그 여러분들 40일 넘는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군인들의 사망자 수가 그렇게 적을 수 있냐 급하게 다 여러분 점령할 수 있는데 착실하게 인명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여러분들 가자 지역을 점령하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분이 많은 분들이 놓친 부분이 놓친 부분일 건데 전사자 숫자가 중에서 장교 출신들이 그렇게 많더라 한 겁니다 사병들보다 장교들이 월등하게 여러분들 사망자에 들어있다 저도 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그분은 장교 출신이니까 그걸 검색 여러분들 파악을 하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스라엘 군이 소위 장교나 이렇게 지휘자들이 앞장서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장교들이 사망자에 많이 들어있다고 나는 본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 인상적으로 봤던 것이 이스라엘 군은 징집이 여성 남성을 다 하니까 한국 여성들이 다음에 징집 대상자 줄어들면 모병이 아니고 여러분들 징집돼야 안 되겠습니까 유대민족은 다 여자들이 징집되는데 한국은 여러분들 여자들이 징집 안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국가관이 철두철미하지 않습니까 자식들 교육을 참 잘 시켰구나 그다음에 여러분들 하마스 땅굴 보니까 북한하고 비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하마스는 작지 않습니까 북한은 여러분들 집차가 갈 수 있는 정도 크지 않습니까 안에 스케일이 북한 남침룡 땅굴은 어디까지 와 있나 국방부가 제대로 좀 하고 있나 믿음이 안 가는 겁니다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민초 입장에선 전혀 믿음이 안 가는 겁니다 대통령이 믿음이 안 가고 일단 국민의 힘이 이런 믿음이 안 가니까 국방부도 믿음이 안 가는 겁니다 유사시에 여러분들 특수부대를 가지고 여러분들 후방을 교란하면 그게 대비책이 돼 있겠나 모르겠습니다 북한이 이런 장사포를 가지고 서울 이북을 때리면 초토화가 될 건데 그건 대비책이 있냐 그게 일단 떠올랐어요 전쟁을 참 야무지게 한다 병사 여러분들 사망자 참 작다 북한의 장사포 대비책은 제대로 돼 있나 북한의 땅굴에 대한 대비책은 제대로 돼 있나 여러분 오늘 보니까 마지막 주제로 이 하마스 땅굴하고 이런 북한 땅굴 문제를 지금은 이제 관심들이 많이 없어졌으니까 제대로 파악하고 있나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사람 찾아보니까 지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하마스 땅굴은 가장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북한이 가장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땅굴 파는 데는 기술을 받은 것 같아요 기술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국방부 공식 입장은 지금까지 지금까지 이제 네 군데가 발군이 됐는데 더 있을 것 같아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북한의 대남 땅굴이 당연히 더 존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와 있네요 2014년 10월 30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도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백서를 통해 전방지역에 20개 정도의 땅굴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이를 제약을 했다 20개만 있겠냐 이야기죠 비대칭 전력으로 이런 땅굴만큼 좋은 게 없는데 후방이 여러분 1km나 2km 정도 붕괴선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1km 2km 3km 4km 5km 정도의 여러분들 그냥 북한의 특수병력이 여러분들 등장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니까 국내 강간이 있지만 최근에 10월 23일 정도 미국의 방송에서 여러분들 좀 심층적으로 다룬네요 북한 땅굴 깊숙 공격 위협적 철저한 대비 필요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냐 이야기죠 국방부 내부의 일이니까 우리가 예단을 할 수 없지만 영 믿음이 안 가는 겁니다 나라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세금을 운영되는 기관들이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 안보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는 땅굴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유엔사가 정전협전 70년을 앞둔 지난 6월 3일 날 유엔군 사령부는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트위터에 북한군 땅굴 사진 두 장을 게시했다 땅굴 탐지를 위한 유고 사업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필사적으로 우리가 주도해야 될 사업이지 않습니까 유엔사가 공개한 사진은 경기도 연천 고량표 북동쪽 8km 지점인 군사 붕괴순 난방 약 1.2km 지점에 발견된 제1 땅굴입니다 넓이 0.9m 높이 1.2m 깊이 지하 45m 길이 약 3.5km에 달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입니다 1시간에 1개 연대의 무장병력이 통과할 수 있다고 군당국은 밝혔습니다 이 내용이 가장 최근에 10월 여름 달에 지금까지 발견된 땅굴은 4개에 불과하지만 북한이 굴착을 시도한 땅굴은 26개에 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순자들에 따르면 북한군은 155마일 휴전선을 따라 각 군단별로 땅굴 구착에 김일성의 지시의 1971년 지시에 따라서 시작이 됐습니다 미 한 양국 전문가들은 하마스 이스라엘 공개에 드러난 것처럼 세계 최대 규모 20만 명의 특수부대를 보유한 북한의 남침용 땅굴은 매우 위협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정규전과 더불어 땅굴을 통해 한국 후방지역에 대규모 특수부대를 침투시켜 비정규전을 함께 수행하는 배합전술을 구사할 경우 방어와 응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입니다 제대로 준비를 하고 있냐 이야기죠 내 이야기는 북한 땅굴은 하마스가 판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병력을 동시에 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그만큼 대규모라는 거죠 아마도 제한된 크기겠지만 소형 지프 크기의 차량까지도 이동이 가능해서 그 상당한 전력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과거에 만들어졌습니다 군당국은 서울에서 불과 44km 떨어진 제3의 땅굴 전술 영역에 대해 시간당 3만 명의 병력과 야포 등이 동원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한 연합사 작전참모장을 지낸 데이비드 맥스벨은 다른 땅굴이 더 있는지 없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땅굴은 확실히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북한군이 한국군 군복을 입고 최전방 지역 후미로 침투해서 혼란을 이야기하고 방어선을 교란할 수 있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미국의 소련은 한국 국방부에 북한의 대남 침투용 땅굴에 대한 대비태세를 묻는 이메일을 보내고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쟁을 보면서 한 단어로 딱 정리하게 되면 이스라엘 군이 참 야무지다 초기에 정보섭덕에 실패를 해가지고 기부지에서 많은 인명이 살상이 됐지만 그 이후에 전열을 정비해가지고 전투를 치르는 걸 보면 참 군인들이 실력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대변인들이 여러분들 전황에 대한 설명도 아주 잘하고 일단 여러분들 젊은 군인들이 사기가 충전한 겁니다 자기 나라를 지켜야겠다는 사기가 네탄이하고 여러분들 총리가 1군의 여러분들 정책 때문에 어마어마한 여러분 건국 이래로 최대 규모의 여러분 그런 데모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전시가 여러분 가동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여러분들 전시체제에 협조하는 것도 인상적이었지만 그 군인들의 사기 그리고 군 지도관들의 그 실력 이런 걸 보게 되면 참 대단하고 야무지다 야무지어야 되거든요 사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야무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단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우리에게 준 교훈이 참 크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가자의 팔레스타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얄라파트 여러분들 그런 수장이 있었던 그런 피에로가 여러분들 정치 권력의 중심이 있을 때는 이런 대규모의 전쟁이 없었지만 어떻든 간에 여론조사나 이런 걸 보게 되면 가자 지역의 팔레스타인 일에 70% 60%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런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하마스의 동조였기 때문에 결국 이번 전쟁을 불러일으켰고 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가자 지역에서 수십 년이 걸려도 과거 상태로 복원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많은 것이 파괴가 됐지 않습니까 정치체제가 엉망진창이 되면 그러면 국민들이 그 정치체제를 지지했던 지지하지 않았던 간에 죽을 고생을 하는 거죠 그걸 보면서 참 선거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이런 점을 한 번 더 상기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지갑에 있는 처는 모다도 여러분들 선거 참정권의 박탈이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답답하죠. 뭐 답답하지만 또 계속해서 진실과 사실을 알리는 그런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일요일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환불에서 집사를 Aly alguma 취소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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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